안녕! 간간취입니다! 오늘은 레고 대신 다른 걸 살고 있습니다. 이런거입니다. 이건 그냥 도서관에서 팔아요. 연수 이거 도서관에서 산거 샀는데 이게 다 잃어버려서 연수가 새로운 걸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먼저 이거 두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뿌죽 튀어나오는거고 이건 안 튀어나오는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봐봐요 큰 구멍 이렇게 하면 작은 구멍 작은 구멍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여기 뿌죽뿌죽 나온 곳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구멍이라 뿌죽뿌죽 나온 곳을 이렇게 딱 줍니다 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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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가 좀 어렵네요 으 또 분리 됐잖아 어 좀 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두개 이렇게 컸은거같이 그만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좀 어려운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먼저 이걸 이거 4개가 필요한다 여기 생각해서 만든거에요 여기 4개가 필요한다 여기에서 여기있죠 이렇게에요 여기 좀 뿌죽뿌죽 나온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블록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되있는 곳 이거 이핀턴이랑 봐봐요 이핀턴이랑 이핀턴이랑 똑같아서 여기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꽃같이 해주세요 4개 다 다 꽃같이 해주세요 다 다 잘 부탁해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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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개 다 했습니다 딱 4개입니다 근데 하나에서 안 나와서 그런거입니다 한개 두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셋 넷 이거끼리 4개입니다 이걸 끼고 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되겠죠 이번에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봐봐요 여기에 따란 따란 이만큼이나 많은 말을 준비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걸 준비합니다 이거 두개를 준비하세요 이건 블루 블루 나오고 이건 블루가 안 나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끼세요 근데 이게 4개나 필요합니다 이걸 4개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끼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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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개 만들고요 4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4개 만들고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지금 다리 만드는 중이에요 목통는 다르다고 이렇게 4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4개가 있죠 이거 생각나죠 이거 이게 필요합니다 어 길어봐요 쫙 벌리고 아 다시 다시 풀러야 돼 아 기다려봐요 어 여기다 풀러질 수 있어서 조심하시오 아 네 아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빼고 이걸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여기 볼록 나온 곳에 비키세요 볼록 나온 곳에 끼었습니다 그만 이렇게 되죠 이것도 꼭 같이 해주세요 어 네 이것도 여기 볼록 나온 곳을 여기에 이렇게 낀 채로 끼세요 이걸 4번이나 하세요 이걸 4번이나 하세요 다시 분리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까먹었습니다 까먹지 않도록 조심 이렇게 해주게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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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이걸 계속해서 네 개를 만듭니다 연수가 모르고 모르고 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르고 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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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입니당 또 마지막이 다이아니스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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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아니스는 얏 힝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자 4개 다 이렇게 4개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4개를 해야됩니다 어 또 벌렀다 이렇게 4개를 해야됩니다 알겠죠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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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닦였습니다 네 요거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 멍청이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메례들은 메례들은 이게 이거 4개가 필요합니다 그만 이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잘 풀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잘 안풀리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끼워주세요 얏 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면 잘 안풀려줍니다 그러면 다리 다리가 완성됩니다 4개도 꼭 같이 해주세요 4개도 몽통이랑 다리를 합치하면 그러면 끝날 것입니다 알겠죠 또 4개를 이렇게 다리를 망성 또 다리를 망성 해야되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망성 마지막이다 연습을 얍 예예예 하압 하압 하얕 오 다했다 다시 이렇게 됐구요 멍청이있죠 멍청이있죠 멍청이서 여기 끝부분에 빵콩을 두개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뿌족뿌족 나온것이 나와있을거라요 그러면 입안고 있는것을 이렇게 낍니다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다리 계속해서 이렇게 깨지만 끝납니다 연수가 낄게요 도움보여 안녕 신나는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 연수와 장난감 연수와 장난감 장난감 연수가 잘못 것나 아 연수가 반대로 했네요 오잉 그린 수업 그린 리더 우왁 우왁 들어봐요 이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렇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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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냥 이걸 반대로 켠거다 으쨰 죄송합니다 으잇 아 됐다 이걸 반대로 켰습니다 이거 이거 반대로 켜면 안됩니다 친구들도 이렇게다가 안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반대로 낀거입니다 그러면 알겠죠 이거 마지막 다리 이것도 반대로 꺼내요 다시 그린 아이차 이거 이것도 이렇게 어 네 완성되고 있네요 완성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와아 이거랑 이거랑 얘 한발만 끼면 끝이다 짜잔 한발 이것도 반대로 꺼네 이걸 반대로 켰을까 빼고 또 반대로 이거 반대로 띕니다 이렇게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끝 왕성 야 따다 따단 봐봐요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여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봐봐요 변신 봐봐요 짜잔 여자친구들은 좀 못생기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빡빡빡 권투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 오 네 오늘은 이렇게 멋진 그림 만들었는데 어땠을 수 있을 수 있나요? 꿀만들 다음에 또 봐봐 빡빡 빡빡 톡톡톡톡